이번 시간에는 영국 총리의 이번 상황 대처법이 너무나 황당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이 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쇠기를 박는 그런 입장을 내놨죠. 이번 주말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가볍게 넘길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국이 확진자가 800명 정도 되죠. 하루에 208명 늘어났습니다. 8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날 긴급안보 회의에서 공식 대응 단계를 억제해서 지연으로 변경을 했죠. 자 이에 따라서 기침 고열 증상 나오면 누구나 최소 7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페인 쪽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가지 마라 이거죠. 가지 마라. 그렇지만 항공편은 중단 없이 운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 관련 기관에서는 프로축구 4월 3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죠. 그러나 영국은 대형 이벤트 취소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좀 나오는데 패트릭 발란스 정부 최고 과학 보좌관은 스카이뉴스와 B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영국 인구의 60%가 감염되야만 집단 면역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이 같은 집단 면역 확보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영국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인구의 한 60%는 걸려야 된다죠. 그래서 한국에 저런 상당히 인터넷이 많이 발생해 있죠. 우리는. 그래서 누가 어디로 갔다 이런 경로들을 실시간으로 딱 되면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사도 철저하게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인력과 돈을 투입해서 또 정보망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자신이 없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집단 면역이란 한 연구 집단, 인구 집단 중에 특정 감염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을 때 그 질환에 대한 전체 인구 집단의 저항력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많이 걸려서 저항력을 키우겠다.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억제하는 게 아니고 정점 시기를 늦추는 데 있다. 지연시키겠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대응을 이렇게 해버리고 있는데 이게 금방 좀 올라갔다가 그래 뭐 한 4월달 5월달 되면 마무리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60% 정도 되면 면역이 확보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점 시기를 늦추는데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이 점점이 언제가 될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800명인데 어제 100명이 걸리고 오늘 200명이 걸렸죠. 어제 처음으로 100명 걸렸고 오늘 200명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60%가 걸리려면 앞으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걸리는 인구가 엄청나게 확산되겠죠. 100명, 200명 됐고 200명 됐으면 이제 또 급진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무섭죠.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자가격리해라 이건데 한마디로 이거죠. 지금 노인 인구들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걸리면 치사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런 독감이 치사율이 0.1% 정도 되는데 미국의 독감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30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30배가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1700만 명 정도가 독감이 걸렸고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런 미국의 독감처럼 이렇게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국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인구가 사람이 걸리겠죠. 그렇게 걸리게 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거고 계속해서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위축이 되겠죠. 지금 뭔가 외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영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치사율이 높다 보니까 외출을 자제하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위축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애플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한 100명 정도가 하루에 방문을 했다. 어떤 매장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매장 방문하는 사람이 100명보다는 작아지겠죠. 50명 정도나 이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쉽게 마무리될 거라고 조금 가볍게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오늘 이번 주말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좀 많이 해봤더니 결론이 좀 그러면 이게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보면 중국의 PMI를 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PMI 지수를 보면 이게 13일 날 나온 소식인데 엊그제 나온 얘기죠. 엊그제 나온 소식인데 2월 달에 중국이 아주 좋지 않았죠. 제조 PMI가 35.7입니다. 서비스 PMI가 30 밑으로 떨어졌죠. 이 정도 수준은 지금 민간 제조업 지표 차이시는 PMI 지수가 제조업 40.3 서비스업이 26.5입니다. 이 서비스업은 여행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항공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나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조업도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역대 최저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났을 때 그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죠. 더 낮은 수치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 이제 가동이 되죠. 그러면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대 최저치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하고 미국이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도 이 정도로 많이 폭락을 하겠죠.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하면 애플의 주가를 보면 애플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 되죠. 아이폰이 많이 팔려야지 앞으로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장에 돈도 많이 풀고 하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런 수급의 우위를 점하면서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완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수급 가지고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거죠.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플이라는 회사가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6개월 후 1년 후에도 별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돈으로 이렇게 푼다고 하더라도 고평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매출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이 매출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돈풀기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돈의 힘으로 수급으로 이제 끌어올리겠다. 그런 각국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PMI 지수가 저렇게 나왔죠. 자 이제 미국하고 유럽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영국의 저런 총리가 발언을 한 부분을 본다면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겠죠. 자 그러면 외출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판매가 되던 그런 아이폰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방문을 많이 해야지 그 중에 이제 사간 사람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서 위축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는구나 타깃이 심각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올라서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좀 가볍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제조업 쪽 그리고 서비스업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그냥 뭐 좀 지나면은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좀 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락한 수준을 보면 애플 같은 게 얼마 하락 안 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일주일만 오르면 다시 사상 최고치로 올라서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렇게 올라선다면 돈풀기로 이렇게 올라서는 서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확장세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불안감이 쉽게 그냥 돈풀기 가지고 다 만사오케이 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하락 중에 하락 중에 좀 올라서는 이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이렇게 좀 올라서는 그렇게 된다면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전개가 계속 된다면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리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서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결코 이게 별거 아니다.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나마 제약바이오주들은 당장 이런 매출에 타격을 받지는 않죠. 당장 매출에 타격을 받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가 않겠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이 된다 그러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포지션이 달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상황 속에서 HLB와 셀티런 헬스케어를 보면 외인 기관들이 계속 그래도 들어오고 있죠. 셀티런 헬스케어를 보면 지금 이런 사태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긴 합니다. HLB도 마찬가지죠. 계속 흘러내렸지만 최근의 모습만 본다면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죠. 여기서 내려오면 아마존하고 비교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제 잘 선방을 했습니다. 금방 봤듯이 아마존의 이런 제조업체를 본다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좀 빠르게 금방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요일 날 미국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아마 월요일 날은 우리나라 좋겠죠. 당연히 좋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가 좀 문제가 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전체적인 증시를 봤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볍게 해결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이 있죠.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지금이 끝자락일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이 공포가 지속이 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영국의 이런 발표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